이번 시간에는 TryWithResource 라고 하는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얘는 TryCatch 라는 문법이고요 TryWithResource 즉, 리소스 작업을 포함하는 애들의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Java 7 이라고 하는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고 이렇게 클로즈가 필요한 리소스 작업을 할 때 코드가 너덜너덜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정말 신박하지만 신박하고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tryWithResource.java 리소스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쪼개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이전의 코드는 이렇게 TryCatch가 엄청 복잡해졌는데 제가 TryWithResource라는 걸 쓰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Try문을 아예 없애버립시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단순한 코드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다니 자, 이렇죠 원래 본질은 딱 얘들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TryCatch문을 쓰는 건 똑같은데 클로즈가 필요한 애가 있잖아요 누구요? 파일 라이트로 만들어진 F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AutoClosable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파일 라이터 Java API 이렇게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의 매뉴얼이 나오는데 Java 7 이상의 매뉴얼을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파일 라이터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AutoClos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클래스가 AutoClosable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걔는 TryWithResource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일 라이터는 보시라시피 AutoClosable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따로 떼는 것도 없애버리고요 이 상태인데 이렇게 합니다 Try문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Try 다음에 바로 중괄호죠 근데 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중괄호 중괄호 닫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에 여기 있는 괄호에다가 클로즈를 시켜야 되는 녀석을 이렇게 컷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세미콜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catch ioExceptionE 2.printStackTrac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왼쪽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왼쪽보다 보기가 훨씬 좋아요 일단은 코드 양도 작고요 또 아 깜빡했다 여기 Close가 이제 회색으로 나오죠 이거 왜 그렇겠어요? 아 이거 필요 없다 redundant라고 돼 있잖아요 중복이다 왜? 자동으로 해주니까 컷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 중에 뭐가 더 단순하고 뭐가 더 보기 좋고 뭐가 더 실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오른쪽이죠 보시는 것처럼 try의 괄호 안에다가 close가 필요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는 코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f.close를 내부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try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try with resource statement statement 왼쪽은 뭐예요? 얘는 뭐 리소스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아예 안 돼 있는 애예요 그냥 try catch finally 라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리소스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close가 꼭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최신 자바를 쓴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좋은 코드입니다 보기도 좋고 실수할 확률도 훨씬 낮으니까 어때요? 좋아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